자 이제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항상 존중하며 내 이수고 항상 존중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니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지지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조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막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인기파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송도 밑에 빼앗아 가서 마치 그것들에게 내가 집중하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숨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힘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예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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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바라보네 찬양의 나 주신에 주가 나의 찬양 주 마음이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의 맘 주신에 주 마음을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이 그리는 강한 고통과 성룡 그리는 나의 피가 처하시네 그리는 구원의 능력이 시니 온 열망이며 찬양하는 그리 원하는 그리 그리는 구원의 능력이 시니 하여니 하여니 기름이 밝아올 때 찬양의 맘 주신에 주 마음이 아멘 아멘 주의 힘을 품을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준비해 주니라 주의 힘을 품을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준비해 주니라 주의 힘을 품을 때 나의 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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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힘이 품을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은 우리land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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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여호와 내 맘을 주 너를 불러나 기쁨을 못 쉬게 나가리 여호와 내 맘을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상담안으로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상담안으로 그리시는 향이니라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여호와 내 맘을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우리는 그 않아서 familiarity 그리시는 향이니라 여호와 내 맘을 주의 성ations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여호와 내 맘을 주의 성, 그리시는 향이니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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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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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